모기향과 존 기름에 괴로운 모기 때문에 갑자기 아티컷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전파되는 감염병인데요 감염 초기는 환, 발열, 발열이라던가 아... 진짜... 아우... 진짜... 아파트의 모기 발생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걸까요? 궁극적인 방법을 찾아 맞춤형으로 방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원구 보건소는 하절기마다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감염병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특성과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모기 방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개월간 노원구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모기 발생 방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방역기동반 2개조가 공동주택을 순회하며 아파트별 집수정, 정화조, 하수구 등 모기 발생 원인을 진단합니다 이후 그 원인을 차단하는 맞춤형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데요 모기 방충망 설치와 유충구 제재의 효율적인 사용법 권장 등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모기 유충 1마리 방제 시 성충 평균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주택의 위생 해충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각종 불편사항과 감염병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위생 해충 관리 이